인천의 예언당 인천의 예언당 인천의 예언당 인천의 예언당 안녕하세요 인천의 예언당입니다. 오늘 방송은 대제체 생분들의 2022년 해운년에 나에게 찾아오는 행운 좋은 운세 그리고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2022년 검은호랑이 해의 특성, 특징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화점 터닝포인트 시기를 겪게 되는 분들이 많은 해운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대제체 생분들의 2022년이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 최대 위기이면서 기회일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2022년 대제띠 운세 방송은 대제띠 생분들에게 2022년 이민년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 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기회를 만들 것인지 미리 알고 대처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드리는 운세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태어나 음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 대제띠 운세 중에서 사업은 장성운에 대해서 2022년에는 어떤 운이 있고 어떤 운을 잡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터운을 잡아야 금전문이 열리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5월생 12월생 여러분 71년생 3월생 7월생 여러분 83년생 11월생 8월생 여러분 95년생 3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기적으로 2022년에 터운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면서 터에서 받쳐줘야 사업을 하시는데 금전문이 열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2022년에는 터운 맞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2년에 사업장터에서도 터부장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해우년이라는 점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2022년 창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신 지 5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터운이 더 강하게 있는 분들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에 조상은 조사원력으로 사업을 하시면 승선장구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2월생 8월생 여러분 71년생 5월생 12월생 83년생 1월생 12월생 7월생 95년생 8월생 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사업이라는 것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또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큰 부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운세가 좋지 않은 시기이거나 여러 가지 부종으로 인해서 사업장 어려움이 클 때에도 사람의 힘만으로는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느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수많은 난관 속에서 또는 수많은 기회가 왔을 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주상님들의 도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분들은 주상님 얘기를 하면 뵌 적 없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멀게만 생각하시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상님들 마음은 곧 부모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두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반드시 조상님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수많은 난관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사업을 7년 이상 하신 분들이나 2022년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상원력을 더욱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터부정 상문부정을 풀면 금전은 재물은 사업은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1월생 7월생 12월생 여러분 71년생 9월생 7월생 1월생 여러분 83년생 83년생 84년생 85년생 1월생 10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을 하신 지 1년 이하나 5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최근 5년 이내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이나 터에서 사고가 있었던 분들 또는 동티가 생겼던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무리 시기적으로 좋은 운세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도 사람이나 터에 부정이 생기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없을 뿐더러 사업장에 걸림돈들이 많아져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업이 서서히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 역시 2022년에는 터 부정이나 상무부정을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사업운이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2022년에는 긴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8월생 3월생 여러분 71년생 6월생 3월생 여러분 95년생 1월생 5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네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사업 귀인 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사업적으로 큰 기회가 있을 때에도 항상 주변에 귀인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람이 풀고 사람이 해결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도 모든 분들이 귀인 수 귀인 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인을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력기준 태어난 년과 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했을 때 사조상 사업문이 열리고 금전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은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 운회에 이어서 2022년 대제 뒤 신년 운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운세와 투자 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매대 운, 임대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59년생, 12월생, 1월생 여러분, 71년생, 5월생, 7월생 여러분, 83년생, 9월생, 10월생 여러분, 95년생, 4월생, 8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안 팔렸던 부동산이나 급하게 매도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2022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매도 운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하신 대로 매도를 하거나 임대를 하시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기적으로 금전문이 활짝 열린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투자, 금전투자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6월생, 12월생 여러분, 71년생, 1월생, 11월생 여러분, 83년생, 1월생, 5월생, 9월생 여러분, 95년생, 8월생, 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2022년에는 전반적으로 투자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금전적으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불법적인 투자나 평범적인 투자는 역으로 금전소실이나 사기동으로 이어질 수 뿐만 아니라 관제로 이어져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운 중에서 토지, 그린벨트, 전, 임야 등과 관련된 부동산 투자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1월생, 5월생 여러분, 71년생, 10월생, 11월생 여러분, 83년생, 9월생, 11월생 여러분, 95년생, 7월생, 5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 임의년에는 아파트나 주택, 상가 등의 부동산 투자원보다는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투자운이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장기 투자운에 속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후에는 금년 부동산 투자운에 대한 큰 결실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매수은, 임차 계약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8월생, 6월생 여러분, 71년생, 2월생, 6월생 여러분, 83년생, 9월생, 10월생, 1월생 여러분, 95년생, 3월생, 7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2021년에 사업장을 옮기시거나 집을 옮기시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토운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과 맞는 터로 이사, 이전을 하신다면 본인의 전체적인 운세 또한 상승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 대지티 운세 중에서 외정운에 대한 부분과 횡재의 운이 있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인연수가 들어온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10월생, 9월생 여러분, 71년생, 5월생, 7월생, 11월생 여러분, 83년생, 9월생, 3월생 여러분, 95년생, 7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 중에 기온이신 분들은 제외하고 2022년에는 좋은 인연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상대방에 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2022년에는 급격하게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별수, 이혼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8월생, 5월생 여러분, 71년생, 3월생, 9월생, 7월생 여러분, 83년생, 4월생, 8월생 여러분, 95년생, 5월생, 10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2022년에는 배우자나 만나는 분들과의 자존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괜한 시비나 말다툼이 큰 싸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 금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나 만나는 분과의 폭행사건 관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두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별이나 이혼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쪽의 제자분들과 한 번쯤은 상담을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2년에 횡재훈, 횡재수가 있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2월생, 8월생, 11월생 여러분, 71년생, 4월생, 9월생 여러분, 83년생, 6월생, 2월생 여러분, 95년생, 5월생, 10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일반적인 횡재훈이 아니라 조상에서 돌봐주는 횡재훈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셨던 금전 횡재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선은 2021년에 조상님께서 주시는 횡재수를 직접 겪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 2022년에 횡재훈이 있으셨던 분들은 작게나마 조상님들께 정성을 드리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2년 대제띠 운세 중에서 직장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장과 관련된 부분은 좋은 운세는 생략을 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지 않은 부분만을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좋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하시고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것이 역시 본인에게 좋은 운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장이나 관리자와의 마찰, 불화, 보이지 않는 갈등에 대비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9월생, 4월생 여러분, 71년생, 11월생, 7월생 여러분, 83년생, 9월생, 12월생 여러분, 95년생, 7월생, 10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2022년, 임린년에는 아군이 적군이 되는 형국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윗사람과의 마찰이 많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내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3월생, 10월생 여러분, 71년생, 6월생, 4월생 여러분, 83년생, 9월생, 3월생, 1월생 여러분, 95년생, 6월생, 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현장일을 하시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2022년, 2년생은 평소보다 더 안전사고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 폭력사고도 해당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도 타인과의 시비, 다툼이 많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의 경쟁, 갈등, 시비 등이 많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1월생, 5월생, 7월생 여러분, 71년생, 5월생, 2월생, 10월생 여러분, 83년생, 7월생, 9월생 여러분, 95년생, 3월생, 7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보이지 않은 경쟁, 갈등으로 인해서 시비, 다툼, 구설이 많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조급한 마음은 버리시고 조금은 느리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한 해운년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타인과의 과한 경쟁이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경우나 실직위기가 계시는 분들은 저희 쪽 제자분들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실직이나 퇴사위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4월생, 8월생 여러분, 71년생, 9월생, 11월생 여러분, 83년생, 7월생, 11월생 여러분, 95년생, 8월생, 5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네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직장에서의 자진실수나 실적 하락, 고객 크레임 등의 자기 과실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데 다소 위기가 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직장 동료가 귀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는 직장 동료가 귀인이기 때문에 2022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소통이나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번아웃 중후군을 주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9년생, 5월생, 9월생 여러분, 71년생, 1월생, 10월생 여러분, 83년생, 9월생, 12월생 여러분, 95년생, 5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번아웃 중후군은 일에 지치거나 인생의 험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무작정 떠나고 싶은 현실도피의 증상까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기적으로 2022년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관리와 소속감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 중요한 해오 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끝으로 직장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사람의 운세는 시기적인 요인으로 운세가 바뀌기도 하지만 조상문제나 빙의, 터, 여러 가지 부정으로 운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시기적인 요인으로 좋지 않은 운세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원인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라도 저희 조치자분들과 한 번쯤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유튜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2022년 돼지띠 신년 운세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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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